새누리당 친박계 의원들이 당 지도부에 대한 반감을 나타냈습니다. 당협위원장 교체에 대한 불만이 표면적 이유지만 내부적 개파 갈등의 조짐이라는 해석도 나옵니다. 청와대 정무특보에 임명된 김재원 의원은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를 탐욕의 결정체라고 비하했습니다. 정치권 취재하고 있는 PD 연결하겠습니다. 권현주 PD. 네, 권현주입니다. 새누리당이 최근에 당협위원장 교체 문제로 진통을 겪고 있는데요. 한동안 잠잠했던 이 개파 갈등이 심화될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고 하더군요. 네, 지난 2일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의에서 8곳의 당협위원장 교체 문제에 대해 서청원 최고위원이 강력하게 문제제기를 한 데 이어 오늘도 불만이 터져나왔습니다. 친박계 자장인 서 최고위원은 오늘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정당하지 못하게 당협위원장들을 교체하는 건 정치인에게 사형이나 마찬가지라며 노골적으로 당 지도부에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서 최고위원은 비공개 회의에서도 선거구 획정 문제나 당 혁신안이 확정되고 나서 교체에도 늦지 않는다며 당협위원장 교체 작업을 중지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대통령의 복짐이라고 불리는 이정현 최고위원도 목소리를 높이면서 개파 갈등이 재점화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채구 위원은 비공개 회의에서 당협위원장에 대한 감사가 타당했는지 의문을 제기하며 재조사를 요구했습니다. 친박위원들의 반발이 거세지자 새누리당 조직 강화특위는 다음 주 11일 회의에서 부실 당협위원장으로 거론된 이들에게 소명기회를 줄지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세월호 특별조사위를 두고 세금 도둑이라고 언급해서 질타를 받았던 김재원 새누리당 의원이 이번에도 또 막말 논란의 주인공이 되고 있다고 하더군요. 네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이 신동화 3월호에서 세월호 특별조사위는 탐욕의 결정차라고 말해 또다시 논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김 의원은 해당 인터뷰에서 특위의 외부 용역질을 지적하며 불행한 사건에 개입해 나라 예산으로 자신들의 목적을 달성하려는 게 아닌가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또 김 의원은 조사위에서 회전의자 돌리며 장관 행세하겠다는 게 말이 되냐고 이석대 세월호 특위 위원장을 깎아내렸습니다. 청와대 정무특보를 맡은 김 의원의 세월호 특위 편의 발언은 청와대가 국회나 세월호 특위와 소통해야 하는 상황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세월호 특위는 오늘 상임위원 임명식을 진행하고 공식 행보를 시작했습니다. 세월호 특위는 김 의원 개인의 표현에 일일이 대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오늘 국회 국방위원회에서는 군사법제도 개선에 대한 토론이 있었다고 하는데 어떤 얘기가 나왔습니까? 내 국회의 군인권 개선 및 경향문화혁신특별위원회의 주체로 토론회가 열렸는데요. 지난해 윤일병 구타 사건과 성추행 범죄 사건 등을 계기로 군사법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대책 마련을 위한 자리였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군사법원을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과 군의 특수성을 고려해 개선 운영해야 한다는 입장이 평평하게 맞섰습니다. 발제자로 나선 최강욱 변호사는 현재 군사법원이 처리하는 사건 대부분은 교통사고, 성범죄, 폭력 등 일반 범죄라며 군사법원이 존재해야 하는 특별한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임천형 국방부 법무관리관은 군은 조직의 성격에 있어 일반 사회와 다른 특수성이 존재한다며 군부대 내 특별법원으로 군사법원을 유지해야 한다고 반박했습니다. 이와 함께 지방법원 내의 군사부를 설치하는 절충안과 일부 군사법원을 종합해 규모를 줄이려는 절충안도 나왔습니다. 지금까지 국민TV 뉴스 권영수입니다.